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에 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헤드라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독립언론 아이엠피터 뉴스의 임병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죠. 임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볼 텐데 공원은 축소, 가격은 확대 이렇게 뽑아오셨네요. 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이슈입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우리 제주의 해무근 현안 중에 하나였죠. 그동안은 제주시와 사업자 간 협상이 지진에 부지고 소송전도 벌어지면서 사업이 자초될 위기에 있었는데요. 어떻게든 협상이 좀 타결이 돼서 빠르면 오늘 8월 말부터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오등봉공원은 도시공원으로 조성돼서 공원이 원래 조성이 돼야 하는데 계속 미뤄졌죠. 그렇죠. 그러다가 돌연 2019년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공원과 아파트를 동시에 개발하겠다. 이런 사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당시 원희룡 도정 때 특혜 논란도 벌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안을 두고 의혹도 많이 제기됐고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소송전도 벌어지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협상이 타결돼서 사업이 추진이 본격화해야 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민간특례사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그동안의 협상이 어려웠던 이유는 어떤 부분입니까? 전체 부지가 76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한 87.5%를 공원으로 나머지를 한 1,400여세에 대해 아파트를 조성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었는데 처음에 송 사업비가 8,162억 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자재비가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비가 1조 3,200억 원 규모가 됐는데 그러다가 민간 사업자 중에서 공원 시설을 좀 줄이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제주시와 계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민간 사업자잖아요. 어쨌거나 수익을 내야 되는 기업들인데 그냥 수익을 줄일 수는 없는 부분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 시설을 줄인다든가 이런 쪽으로 타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되어왔던 것이고 공원 시설 줄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원래 제주 아트센터가 있었는데 거기가 180억 원 정도 들여서 리노델링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30억 원으로 한 150억 원이 크게 줄었죠. 거기다가 아트센터 주변 지하주차장 건설비가 한 246억 원이 됐는데 그것도 완전히 백지화됐고요. 그다음에 100억 원 규모의 한라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도 한 70억 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음악당도 처음에는 굉장히 규모가 컸다가 지금은 300석짜리 소규모 음악당까지 포함해서 1,500석을 겨우 맞췄어요. 일각에서는 이 오등봉 공원 사업이 도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를 위한 특례 사업 아니냐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제주판 대장동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돼 있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시절에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걸 기억이 나는데 기자님 말씀대로라면 애초 취지와 거리가 좀 멀어진 사업이 돼버리는 형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민간 사업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와닿는 건 아마 분양가일 것 같거든요. 지금 협상이 이렇게 됐다, 올랐다 이런 얘기들은 하는데 최종 분양가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628만 원으로 잠정 결정이 됐어요. 이 분양가를 올해 초에 우리 중부공원 민간성례사업자 거기도 분양을 했거든요. 그때 3.3제곱미터당 한 200만 원이 더 비싸죠. 그래서 전용 면적이 우리가 국민편수라고 그러죠. 84제곱미터 기준으로 계산하면 분양가가 한 9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러다가 이게 미분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5등 공공원 사업 시작할 때 서민 주거안정이 캐치프레이즈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일단 84제곱미터 국민평형이 9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서민 기준이 9억 원 정도가 되는 겁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평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50평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돈의 미분양 분량이 이 사업 말고도 이 사업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입니다마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악성 미분양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분양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러면 그동안에 제주도 외에 미분양이 얼마나 이루었는지 살펴보면 지난 6월 초에 구토교통부의 주택 통계를 보면 제주 미분양 주택이 2,485가구로 5월보다 한 14.2%가 늘었어요. 2021년하고 비교해 봤더니 한 3배 수준으로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악성 미분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중공우 미분양, 이걸 뜻하는 건데 지난 4월 기준에 한 1,241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44%에 달합니다. 전국의 중공우 미분양 주택의 한 10분의 1이 제주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가 역대 최고 미분양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분양가가 높아도 너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4월 기준이지 그러니까 제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제곱미터당 75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이 1,177만 원. 그리고 대구가 927만 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공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때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477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한 200만 원 더 비싼데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거 미분양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죠. 지금 경기도 좋지 않죠. 거기다가 고분양가 얘기가 계속 나오죠. 지금 제주 미분양률들도 좀 따져봤는데 이거 다 감안하면 분양이 쉬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까 민관특례사업 중에 중부공우원 아파트 분양 얘기하셨었는데 여기도 미분양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분양이 됐는데 이른바 국민평형이라는 84제곱미터는 그나마 분양률이 괜찮았는데 나머지 대형폐수는 1순위 청약이 다 미달리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미분양이 됐는가 봤더니 고분양가가 원인을 꼽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제주도가 미분양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나마 선전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알고 있는 분양을 받은 사람 중에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를 보면 오등봉원도 분양이 됐을 때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미분양 될 수 있다. 1순위 미달이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사실은 건설사 쪽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를 좀 더 낮춰보려고 노력은 했으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걸린 게 많기 때문에 조정이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이 협상이 어렵게 진행되어 왔던 과정이었는데 일단 정해졌잖아요. 그럼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제주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타결된 협약서 변경안이 마련되면 제주시와 사업자가 최종 협상을 체결을 하고 이후 공원시에서 부터 먼저 공사가 시작되고 사업자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빠르면 8월 말부터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의 지금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 1,400세대 규모의 분양이 또 이뤄진다. 만약에 이게 분양이 잘 되면 괜찮지만 이게 만약에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돈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양이 안 될 경우 제주의 돈의 부동산도 위기에 빠져서 부동산 경기가 더욱더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두 번째 이슈 헤드라인 살펴볼 텐데 짧게라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도지사님께 드리는 호소문.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진해한 9일 도내 일간지에 존경하는 도지사님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광고가 게재됐거든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협회, 제주도에서 합동으로 호소문을 게재인 겁니다. 내용을 보면 서귀포시의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호소문이었습니다. 지역 업체가 참여하기 힘든 구조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쪽에서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이번 체육관 건립 사업은 이른바 텅키 사업이라고 해서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업체가 맡아서 하는 건데 이럴 경우 대부분 대형 업체가 입찰을 해서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내 업체들이 텅키 방식이 아니라 공정별 방식으로 바꿔 자신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문을 일단 게재한 것입니다.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이 전국체전과도 연계된 부분이거든요. 도내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건설 경계가 힘든 상황인데 왜 우리 지역 업체들 참여를 못하게 텅키 방식을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서귀포 입장을 들어보면 전국체전 개체전이 2026년 8월까지 이게 완공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 국무 방식으로는 도저히 완공이 어려우기 때문에 텅키 방식으로 했고 또 체육관이 보통 도움명식이 많잖아요. 그리고 천장구가 높기 때문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텅키 방식을 계속 고집할 수밖에 없고 다만 지역 도급 비율을 한 25% 이상으로 뒀기 때문에 분야에 상관없이 도내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임병두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슈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65만 평을 밀어가면서 공항을, 그런 큰 규모의 공항을 지어해볼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반드시 도시를 나가야겠다는 제2공항 중단하러 제주 도민들의 다양한 이유로 찬반이 섞여있는 여론조사에 떠넘기고 뒤로 숨지 말고 국가의 백년 대결을 책임지고 당당객이나 여러 당자들의 수요나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법률을 안에서, 범위 안에서 정책 결정을 해오고 있는 것이고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시사기획 이슈 있다. 이번에는 이슈 토론으로 이어가보도록 하죠.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연 제주민회총 이사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상일 변호사께서 함께 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공항 얘기 부분과 또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치면서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는 아직 고시가 안 됐는데 곧 고시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대강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정확한 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면적이 좀 축소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550만 6천 제곱미터 정도로 조정이 되고 활주로의 폭도 60미터에서 45미터 정도로 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비가 지난해 3월 기본계획안에는 6조 8,900억 원이 제시가 됐었는데 좀 줄여서, 줌이 아니군요. 좀 많이 줄여서 1조 4천억 원 정도 줄어든 5조 5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사업규모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맞춘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전체 공사비가 원래는 한 45% 가까이 증액되는 것으로 계산이 계속됐었죠. 당초 2015년에 나왔던 예비타당성 안 보다. 그거보다는 인건비나 자재비 그리고 금리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거의 50% 가까이가 증액된 금액으로 나오니까 아마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전체적인 면적과 구조물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활조로 폭을 줄인 이유는 예전에는 A380같이 대형 기종들이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는 A380이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사업비가 줄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제 이번은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고 그 뒤에 실시계획까지 가게 되면 그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더 생겨서 사업비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살짝 규모를 축소한 것을 더 축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기본계획 고시는 하루라도 빨리 뭔가를 했어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할 거라면, 안 할 거라면 이제 할 필요가 없겠지만요. 지혜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면적 자체가 줄어들고 개발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본질적인 것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공항 부지와 관련된 것이고 공항이 들어서면 그 뒤에 배후지에 에어시티를 만드는 계획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 줄어든 만큼이 에어시티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냐고 또는 그대로 있는 것이냐 그 차이에서 실제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것이니까 아직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고시도 나온 상황이 아닙니까? 자, 이사장님께서는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입장이 기본계획 고시가 중단되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사업비 규모가 이제 굉장히 축소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건설 경기 보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원자재가 상승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면 사업비 규모가 늘어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 규모가 축소됐다는 이유는 결국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타당성 제조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업비 규모가 축소됐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제2공화 관련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그 자체가 조금은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중차대한 어떤 중요성이, 사안의 중요성이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좀 너무 주목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결국은 그것이 결국 제2공화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전 타당성이라고 하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여기서 생각이 다르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예비 타당성 제조사를 하지 않으려면 물가와 지가를 제외하고 15% 이상 총 금액이 상승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좀 축소한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또 이제 여태까지 변해온 사정이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두 분께서 좀 해주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이게 지금 10년째 끌고 있는 사안이겠습니까? 지지부진했던 것이 갈등 문제가 가장 심각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건데 최근에 김한규 국회의원이 도민 의사를 재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국토부에 요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민 투표나 혹은 대규모 여론조사 얘기를 꺼낸 것인데 그동안 국토부나 제주도정에서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 그런데 계속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체가 이번에 또 김한규 국회의원이 주민 투표 얘기를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꺼내든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제가 믿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예전부터 할 거면 주민 투표를 해라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충분히 국회에서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국회에서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한 번 더 올라타겠다는 심정으로 김한규 의원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대원칙이라는 게 있죠. 더 많은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그동안 개발독재 시기에 있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그렇게 성장 위주의 여러 가지 정책이 결정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의무강 문제에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찬반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마지막 했던 여론조사에는 반대가 좀 우세하고요.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제의도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민도랄까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제의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요. 특히 주민투표 관련된 결정을 해달라는 여론조사는 상당히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60%가 훨씬 넘는데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저는 국책사업, 특히 제의구강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번 결정되면 불가역성이잖아요. 되돌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어떤 현상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의도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감내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라고 한다면 도민들의 결정권이 보장되는 방향이 훨씬 맞다. 그래서 저는 김원규 의원의 그런 어떤 제안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투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국적으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차근차근 얘기하고 물론 어떤 분들은 심장이나 끌어왔는데 빨리 이런 부분이 가부간에 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황이 지어지면 100년 이상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결정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안. 그래서 어느 쪽에 찬성이든 반대든 그래서 모든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사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대안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변호사님께서는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지만 정치적 제스처를 보고 계신 것 같고 왜 그런 얘기를 계속하냐 하면 저는 김완규 의원이 아마 지금은 대통령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때는 청와대였다고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상황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안이라면 그 뒤에도 본인의 입장을 계속 피력해왔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민 투표나 의견을 물어야 된다는 의견은 계속해서 내왔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필부들이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하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지역의 정치적 지도자 그리고 대표자가 어떠한 행동을 액션을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같이 하는 결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중재와 관련해서는 지켜보는 입장이었고 추진과 관련해서는 구두선이라는 말을 좀 하는데 그런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환규 지금 국회의원이 본인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그러한 의사 표명이라고 믿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만 의지가 있다면 국회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이 부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오영훈 지사가 도지사 선거 때 도민의 자기결정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주민 투표로 해석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그 이후에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좀 덧붙인 부분이 있었는데 지역 국회의원이나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문제 제의가 있다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 혹시 김한규 의원과 도정이 좀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글쎄, 그건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오영훈 도지사가 지사가 된 이후에 시민사회 진영에서 주민 투표에 대한 요구를 굉장히 강력하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죠. 저 역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 투표와 관련해서 좀 충분하게 물밑에서 협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추진하지 않았던 부분들 물론 결정권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죠. 그런데 제의 도지사는 결국 제의 도민들의 요구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창구잖아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이렇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찬성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제의 공안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용돼야 하는 주민들 중에 반대를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요구들이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방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지사의 책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면 좀 아쉽다. 도지사의 판단이 좀 아쉬운데 아마 김완규 의원의 이건 지금 모형훈 도지사와 내밀하게 어떤 의논과 협의가 된 것이라기보다는 제주 지역의 정서, 제주 지역의 어떤 여론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사전에 논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도정과 김완규의 차기 도당위원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당정협의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주의가 가장 큰 현안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 투표 자체가 국토부 장관이 주체가 된다고는 하더라도 요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을 도정과 같이 해서 요구를 해달라는 말씀이셨고요. 변호사님, 지금 기본계의 고시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시기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또 반대 단체들이 계속 강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도의회에서도 이상봉 도의회 의장이 제도적 장치 활용 방법도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 제2공항 건설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을 하자. 그다음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자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찬반 논란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이런 단계들을 좀 더 넣으면서 가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 얘기는 기본계의 고시를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던 절차를 밟자. 이런 개념이라면 기본계의 고시는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겁니다. 기본계의 고시를 하지 않고 그런 절차를 밟겠다고 하면 말 그대로 찬반의 논리, 각종 의견들을 어떻게 수합해보고 조정을 해보겠다,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계의 고시가 되면 물론 법적으로 제2공항 기본계의 고시가 과연 우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냐 이런 측면에서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고 법학계의 다수, 판례의 입장을 보면 아마 이제 처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실시계획하고는 좀 다른 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이 고시가 된다면 이건 가는 거거든요.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걸 전제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거기에 어떻게 녹여내겠다라는 말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구두선에 그치는 정치적 언사에 불과하다면 저는 도의회가 오히려 비겁해지는 것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측면보다는 가야 되는 상황을 그걸 받아들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오히려 도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반대의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의 우려 그러니까 사업이 실시되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찾는 것이 그게 더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의회 의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변경되기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요 예측도 많이 변경이 됐고 당시 2015년 세전 타당성 조사 때하고 지금의 결과를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주요 쟁점들 중에서 해소되지 않은 쟁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자리는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을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걸 제2도의회와 제2도가 국토부 교통부의 이런 모든 것들을 맡겨두지 말고 제2도의회 차원에서 도매 대기기관이니까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중점평가사업 지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도에서 국토부에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그때 거절 의사를 밝혔었고 제주도로 넘어오게 됐을 때 제주도 차원의 중점평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하게 되면 제주도 차원의 합동 현지 조사가 이뤄지는데 참여 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전문가, 승인기관, 사업자 등이 함께 또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도 차원에서 이걸 하자라고 했을 때 이상봉 의장의 말처럼 이걸 하자고 했을 때 도정에서는 또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오영훈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자기결정권의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당정협의 과정의 결과를 브리핑까지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생각하는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니까 과연 뭘까?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할 수 있는 제조적 장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민투표이거든요. 물론 제2도지사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토부에 강력하게 그걸 요구하고 그걸 통해서 협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감각이고 정치적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줬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찬성이나 반대든 오영훈 도지사 공격을 양쪽으로부터 받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찬성단체는 왜 이렇게 미진하냐 하고 반대단체는 왜 그전에 했던 이야기가 다르냐 이런 건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양쪽 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자기가 얘기했던 본인이 얘기한 정치 철학을 이 제공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철시켜가는 과정이 있으면 도의해와도 충분히 협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도의해와 대지 도의사가 그렇게 힘을 합친다고 한다면 정부 여당도 쉽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할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어떻게 기본계획 고시가 되고 만약에 제공항이 건설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갈등 관리는 거의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게 되고 아마 저희 도의사회가 또 다른 경향에 휩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얘기를 그쪽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상황이고 지금 아마 도정에서는 정부와 총 공사 금액까지는 아마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시가 나와봐야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제주도의 움직임이라든가 태도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양쪽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변호사님 보고 계세요? 저도 좀 어정쩡하다고 봐요. 우선은 지금 제주도의 제2공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사실 거의 전부 다 국비입니다. 그런데 가덕도의 진행 상황을 보면 가덕도는 지금 사업 시행자 모집 공고를 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주도는 만약에 가덕도하고의 관계가 없다면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국책사업이니까 예산이 잘 오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어정쩡한 모습은 결국 안 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예산협의 과정에 제2공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제2공항과 관련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 국토부에 던지는 것이고 또 그 메시지와 관련해서 제주도정의 모습을 보면 아, 그게 그 메시지가 맞구나. 그렇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선 가덕도에 더 집중을 하고 제주는 좀 미뤄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어떠한 제도든 다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제주 도정은 추진하겠다는 말은 명확하게 하면서 안 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하는 행동을 보면 안 된다는 쪽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실제로 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정쩡하다. 그런데 위험은, 우리 사회의 위험은 그런 어정쩡함에서 항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정은 제주도를 위험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결이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이게 아닐까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제주도가 또 도민들이 정보에 대해서 많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찬반 갈등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사항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면 제주도정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제주도정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쟁점적인 상황들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해달라.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거는 제주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는 거거든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찬성 입장이든 반대 입장이든 공의 요구를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찬반 갈등이 있으니까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정의 역할은 이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다 손을 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민의 자격 결정권이라고 하면 어떤 정치적 수사 뒤에 숨어서 굉장히 어정쩡한 태도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결이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런 태도들이 오영훈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보였던 정치적인 어떤 의지와 굉장히 사뭇 다르다. 이런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긴 하지만 물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 제주도민들이 의지하고 제주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거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잖아요. 제주도지사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첨언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국토부를 견제하는 기구는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제주도정이 국토부의 자료를 요구해도 안 주는 부분은 사실은 국회의원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의지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도정이 의지가 없다는 표현은 거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제주의의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3위인에게 그걸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사실은 제가 만약에 도지사라면 언론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압박하겠습니다. 만나주지 않는다면. 그런데 그것도 안 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어정쩡함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위험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쭉 나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정쩡할 때 생기거든요. 지금 제주도가 그런 위험성에 계속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 3위인과 도정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제주도와 도민과의 소통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은 도정을 맡고 있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그 아쉬움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 듣다가 조금 궁금해지는 게 있었는데 국회의원 오영훈과 도지사 오영훈의 지금 스탠스가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말씀 왜? 라고 짐작을 하십니까? 글쎄요. 국회의원은 정치인이고 여러 가지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열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마 본인을 행정과 책임을 져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직적 결정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신중함이 있는 건 자체를 탓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 국회의원 시절에 오영훈 국회의원이 갖고 있던 정치적 소신 그것이 도지사가 됐다고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정치적 소신을 집행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그 힘을 제대로 좀 써달라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두 분 결은 좀 다르신데 도정의 태도가 어정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계획이 만약에 고시가 되고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토지 보상 협의, 착공 순서로 이렇게 만약에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다음에 가장 중요해지는 게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이게 제주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표현했었고 아마 도민 자기 결정권도 이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부담스러워지는 게 제주도 의회 의원들입니다. 지난 도의회 때도 이 부분을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냐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서 앞으로 그 의회의 역할과 부담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분의 생각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당연히 도의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 하셔야죠. 지금 이 사안이 아닌 다른 사안에서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도의회가 얼마나 많은 칼을 휘둘렀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막중한 책임을 도의회가 저는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또 다른 지역에 없는 제주특별법에만 있는 조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모범 사례를 하나 만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 바라요. 만약에 도의회에서 부동의한다면 제2공항 사업 자체가 엎어질 수도 있는 엎어질 수도 있겠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다른 보안 절차를 또 다시 밟고 다시 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절차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건 사업 시행을 전제로 추진되는 겁니다. 그 점을 의뢰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영훈 도지사가 제2도의회의 시간이 온다. 이게 환경영향평가다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제2도의회에서 부동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제2도의회, 지금의 의회의 어떤 정서적인 분위기를 보면 부동의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도의원들이 받을 정책 부담이 크다라고 판단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제2도의 시간 쉽지 않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제2도가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조건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제2공항의 건설을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고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수정, 보완하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제2도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 앞단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서 말씀을 추가한다면 환경영향평가가 내려지기 전에 아마 각종 수용 절차와 관련된 부분도 동시에 진행이 다 될 겁니다. 그러면 수용을 받은, 수용이 된 거죠. 받은 게 아니라 수용이 된 입장에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혼란을 주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까지 염두에 두면 환경영향평가가 제주도의 시간일 수는 있지만 그게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서의 제주도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따지면 이론상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환경영향평가까지 가게 되면 그건 무산이나 진행이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보완 정도의 역할에 그치는 그게 이제 현실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는 그 전에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묻자라는 얘기를 다 계속하고 계신 거고.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기본기업 고시가 중단돼야 되고 타당성과 관련된 제주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일가능의 입장인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10년 동안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워낙에 갈등이 커진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100% 찬성 의견을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돼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본기획 고시 예고되면서 반대 단체들의 반발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럼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갈등 문제 지금은 조금 잠복해 있다가 다시 또 터져나오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라는 부분인데 정치인들은 사실 다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방법론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지금 식으로 이렇게 되면 아마 기본기획 고시를 국토부가 강행하면 아마 또 한 번 찬성과 반대의 갈등이 굉장히 출렁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기본기획 고시가 된다는 건 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의도회 정치인들이나 제의도회사가 늘 했던 제의도회의 시간이 온다고 하지만 이미 불가약적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획 고시가 중단되고 타당성이 제조사가 돼야 한다. 일관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기획 고시, 만약에 기본기획 고시를 강행하더라도 그 단계에서 그러한 아까 얘기했던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조정 방치와 요구들의 목소리들을 저는 오히려 그렇게 기본기획 고시가 되면 오영도 지사는 반대 단체의 목소리들을 아주 강하게 국토부 통보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기본 제공한 권위에 추진된다 하더라도 그런 목소리들이 소위 말하면 오류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 문제로 가져간다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주민투표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운다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돼야 수용할 수 있죠. 지금 단계로 해서 기본기획 고시가 강행되면 반대 단체에서 수용하겠습니까? 수용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론이 60%, 65%가 넘는다는 것들이 뭘 의미해 주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렇게 건설을 전제로 해서 진행되는 갈등 해결 방안들은 갈등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근본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한번 묻고 가는 것이 찬반 어디든 간에 그래도 좀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갈등이라고 하는 게 해결되는 것이 어느 한쪽의 의견을 들어줘서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다 똑같이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상식은 뭐냐 하면 두 집단이 반대 입장을 취할 때 중간을 설정을 하면 그런 갈등이 해소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 역시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결국은 어떠한 선택이 49대 51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 된 것을 내가 반대했지만 따라야 한다.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 김동일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투표는 그러한 절차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지금은 사실은 주민 투표를 해야 될 시점이 너무 늦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그 우려 때문에 주민 투표를 더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런 얘기가 다시 나왔다면 정치권에서 많은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TV 켜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찬성과 반대는 두 분이 다릅니다. 다만 주민 투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조금 공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기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 부호가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당론이랑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제가 당의 이론이긴 하지만 당론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당이어서 다른 몫을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찬반 양측이 모두 납득할 만한 답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까지는 분명히 오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분 나름의 그래도 갈등을 조절해가면서 갈 수 있는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해주신 건데 지금까지는 의견이셨고 앞으로의 예상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는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긴 한데 저는 추진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되면 지금과는 달리 좀 더 빠른 속도가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의 예산을 어디에다가 집중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제주 제2공항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가덕도 공항이 지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이 이제 곧 하반기에 들어갈 텐데 그때 제주도와 국토부가 추진의 의사를 기본 계획 고시를 통해서 밝혔다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가덕도와 좀 비교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의심들도 있습니다. 일단 하긴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1순위는 먼저 가덕도 신공항이고 왜냐하면 그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제2공항은 하긴 하되 조금 뒤로 미뤄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긴 했는데 일단 고시가 되면 속도는 더 붙을 거라고 고시가 되면 발판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라이벌 관계인 가덕도는 약간 지지부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더 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거는 단순한 속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산업에서 인천공항은 서북부에 있고 남동부에 있는 제주 제2공항이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는 항공산업 전반에 미치는 굉장히 큰 역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제주 제2공항이 만들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국가산업에서 제2의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까지 갖고 오는 것이 제주의 전략적 미래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제2공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예상도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기본계, 법적인 효력을 갖는 기본계이 고시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만약에 기본계 고시가 된다고 한다면 좀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의견 수렴 없이 그냥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제2의 강정과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제2도정도 국토국통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어떤 절차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시고 예상을 한다면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냥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워낙에 저희가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2공항 이야기는 좀 많이 다뤄보긴 했었는데 이제는 좀 속도가 붙은 시점이 왔고 아직도 지금도 갈등 관련해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과 의견을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 녹화일 기준은 아직 고시 전입니다만 고시가 곧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이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강한 제주 도민의 공동체 정신은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들로 끈끈했던 공동체 정신이 찢겨나가는 모습을 우린 여러 차례 목도를 했었는데요. 10년을 끌어온 제2공항 사업이 또 한 번 공동체를 갈라놓지 않기를 적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사기획 이슈이다.